김씨는 최근 인기 아이돌 수아양을 강도 위협에서 누구라도 그 상황이었으면 도와 드렸을 것 같은데 감사하고 오범시민 아 진짜? 그죠? 대통령 후보 이유였고 방금 네가 죽였어 뭐? 원심해 절대 아무도 믿어서는 안 돼 평범한 택배기사에서 국민 영웅이 되었던 김씨의 범행 목적이나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 CCTV 지문을 목격자까지 다 김건휴 씨라는데 왜? 너 지금 여기서 잡히면 죽는다고! 왜 하필 저죠? 너 지금 어딘데? 너 괜찮아? 도피 연익죄가 어떤 처벌받는지 잘 아시죠? 오해가 있으신 모양인데요 저는 그 친구랑 친구도 아닙니다 예 경찰은 김건휴를 공개수배하고 합동사 본부를 공개하는 친구를 봐라? 오늘가 사람을 죽여? 이게 말이 되냐? 뭐야 내가 잘못한 걸까? 아니야 네 덕에 우리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제전을 도청하시겠다는 건가요? 도청이 아니라 직별이죠 전선영씨 안전을 위해 우리의 친구라고 함부로 나섰다가 내 친구 아니에요 친구예요 지금도 뭐야? 근데 이상하지 않냐? 생전 연락도 없던 놈이 갑자기 이 시간에 이상해 친분 돼? 아니요 아니요 건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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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명심해 절대 아무도 믿어서는 안 돼 어느 날 잘 모르겠지만 너는 남노를 훤히 안다 저들이 원한 거는 네 이미지야 모범 시민의 충격적인 실체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스토리지 탈에서 누구나 될 수 있어 이용받지 말고 누구나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